그러니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탄산칼슘과 산악칼슘의 차이인 것 같아요. 저는. 그래서 요즘 제가 칼슘을 미네랄을 전도하러 다니다 보니까 저번에도 TV 프로그램 얘기를 좀 했었는데 아침에 주부들이 보시는 프로 중에 건강에 주제가 많잖아요. 한의사 몇 번, 건강 상담을 하는 프로들이 아침에 주로 많이 하는데 어떤 회사인지는 기억이 없는데 칼슘 드시지 마세요. 그래요. 그래서 왜 먹지 말라나 한번 들어보자 했더니 실제로 칼슘을 먹으니까 뼈가 튼튼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인데 경제로 된 타블렛으로 된 칼슘은 먹어도 5%에서 10%밖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같다. 그러니까 별도로 만들어진 칼슘을 먹지 말고 칼슘이 들어가 있는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. 우유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는지.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저분은 참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시는구나 라고 저는 느꼈어요.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올해 70살이거든요. 65세부터 경로연금을 주잖아요. 65세 이상은 딱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다라고 봐도 돼요. 그러면 칼슘이 뼈 건강. 그런데 요즘 제가 좀 물어봐요. 어머니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면 어떻게 해요. 그럼 일단 자녀들이 엄마니까. 왓국에 가서 또는 요즘은 뭐 글로벌 시대니까 뭐 어디 어디 사이트 들어가서 좋은 칼슘을 찾아서 막 이렇게 전달해서 어머니 드시게 하는데 그 칼슘이 어떤 칼슘인지는 제가 모르지만 칼슘을 먹고 칼슘의 효과를 제대로 보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.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제품이 만들어진 지가 15년 됐는데 빠른 사람은 뭐 한 달 두 달 늦으면 서너 달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오 대표님 나 무릎이 진짜 편해졌어요. 오 그리고 이제 주로 어머님들이 외출할 때 엄청 조심하잖아요. 네. 계단이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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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많은 시간에 계단 내려가고 올라가고 할 때 저는 지하철을 타도 그게 보여요. 어머님들이 지하철을 계단 내려갈 때 가운데로 이렇게 못 걸어가는 거예요. 항상 사이드에서 난간을 의지하고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내려가시거든요.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분이 오 대표님 나 이제 지하철 계단 내려가는데 난간을 안 붙잡아도 오우 내려가져요. 뭐냐면 이제 무릎에 힘이 생긴 거잖아요. 그래서 아 이거는 무릎이 불편한 게 아니고 근육이 소실돼서 아픈데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릎이 아프면 뼈가 이제 시원찮은 줄 알아요. 예예예. 그런데 제가 이거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불편한 것들은 이제 근육이에요. 아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. 왜 이분들이 물어보고 척추의 협착증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왜 그런가를 최근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연세가 70, 60, 70, 80 이 정도 돼가면 대부분 고지열약을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고지열약의 부작용 중에 한 개가 근육 소실, 근육 통증. 그런데 그게 장기간 막 10년, 20년 이렇게 먹었던 사람들은 쫙 나도 모르게 긴 세월 동안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아 이 근육이 무릎을 깨고 있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같은 생각이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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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결국 무릎은 근육 때문에 그렇다. 근육은 칼슘이 관련돼 있다. 그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잖아요. 네. 그런데 그 모든 칼슘제는 칼슘은 이제 그 효과 효능 이렇게 인쇄된 것을 보면 첫 번째가 치아 건강. 두 번째가 골다공증. 예방.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죠. 그다음에 근육 강화, 신경전달. 이렇게 네 가지를 표시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경험해 보니까 캡슐로 된 그러니까 몸에서 흡수되지 않는 칼슘들은 치아 건강도 못 지키고 뼈도 안 좋아지고 근육도 안 생기고 신경전달 역할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 칼슘 먹으면 어디 좋아요? 이렇게 물어보면 뼈요. 그리고 끝이에요. 그런데 뼈 좋아졌나요? 흡수가 이제 미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. 정말 안 되는. 그래서 저는 한국에 살지만 한국 사람들만 불편한 게 아니고 지구상의 전체 사람들은 다 근육이 무너져서 다 무릎이 아프고 다 허리가 아프다. 아. 너무 대단한 통찰력이십니다. 네네. 그런데 환자는 환자는 이렇게 여기가 병원이라 치면 환자의 권리나 주장도 있잖아요. 선생님 저 무릎 아파요. 허리 아파요. 그러니까 여기 왜 아픈지 찍어보고 허리도 쭉 펴서 찍어보고 하고 나름 의사에서 정형외과에서 처방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안타까워요. 근육이 생기게 났는데 그러면 이제 환자가 선생님 제가 여기 종아리 부위하고 허벅지 부위에 근육이 많이 소실돼서 무릎이 불편해진 것 같아요. 네. 이름은 이제 깝깝한 거죠. 아. 어쩌라고요. 근육도 주라고요. 아.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런데 아직도 모든 환자들은 선생님 나 무릎 아파요. 선생님 나 허리 아파요. 그럼 무릎 허리가 아프니까 아프다 하는 거죠. 그런데 등도 척추도 결국은 요즘은 젊었을 때도 무너져요. 40, 50 때도 무너지는 현상이 많아요. 네. 그러면 박사님 이게 이제 척추라고 쳐요. 네. 그러면 이제 등 근육이 이렇게 딱 지탱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등 근육도 근육이니까 소실됐잖아요. 잡을 힘이 없으니까 척추가 이렇게 이렇게 주저앉는 거예요. 주저앉아서 어디까지 엉덩이까지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네. 이렇게 눌러서 아픈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펴야 안 아프잖아요. 그러니까 허리를 굽히는 거예요. 이렇게 해보세요. 이렇게 하면 여기가 펴지잖아요. 그러네요. 계속 구부러지는 거예요.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네. 아. 요만큼 구부진 사람은 거의 다 쓰고. 예. 이제 뭐 시골에서 이제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대부분 보면 네. KBS 6시대 고향 이런 거 프로 하잖아요. 네. 동네 이장이 아 뭐 뭐 마을에 간으로 모이세요 이렇게 오면 집집마다 나오는 어머님들은 전부 유모차 몰고 나오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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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심지어는 이렇게 체부가 좀 이렇게 좀 크신 분이 무릎 하나가 안 좋으니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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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라면 즉, 헤바칼슘을 먹기만 해도 이제 금융이 생겨서 응, 이제 나도 지팡이 버릴 수 있겠네 네 그 믿음으로 네 네 네. 네 주셨어요. 한 2년 주셨어요. 결국은 쌍지팡이 다 버리고 걸어다녀요.